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북 성주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주민들로부터 계란 투척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은 성주군 성주후배 한 비닐하우스에 참회 모종 심기 체험을 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한 주민이 길에서 계란을 투척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계란을 맞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동행을 했었던 한준호 민주당 의원하고 경호원 등이 계란 세례를 받았는데요.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모종 심기 일정을 진행을 했고 계란은 투척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들에게 제압을 당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계란을 던진 사람은 자신을 시민활동가라고 밝혔고 민주당 정권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싸들을 성주에서 빼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비닐하우스 앞에 있었고 계란을 던진 분은 도로에 있었다면서 한 열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계란 두 개를 던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맞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또 이소영 대변인은 계란을 던진 사람은 사드 배치 지역의 주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면서 아마 경찰의 연행이 됐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차원이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처벌을 안 받도록 경찰에게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앙에서 정치인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그러니까 계란 투척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어가지고 잘 조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주민이 왜 이렇게 계란을 집어 던질 정도로 화가 났는가 살펴보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 사드에 대해서 태도가 과거하고 현재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0일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사드 철의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실전에 배치된 상태에서 철수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유동적인 국제 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국익에 부합을 하도록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외교에서 벽창호 같은 태도를 취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사드의 추가 배치는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수용을 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계란을 던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직권을 하면 사드를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막상 직권을 하고 나서 모르는 척하니까 열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드 문제 관련해가지고 최전방에서 비판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입장이 많이 선회한 것에 화가 나가지고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사드 관련해서 말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다른 여권 주자들이 이재명의 사드 말 바꾸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윤석열 씨가 최근에 사드가 중국용이라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형사고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본인은 2017년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드가 그러면은 북핵 미사일 방어가 아니면은 결국 뭐라는 얘기이고 왜 윤석열을 비판했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두환 그 발언 논란이랑 비슷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는 윤석열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왜 윤석열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드 배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옛날이었고 그럼에도 이미 지금은 배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기성상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현재 상태로는 북측의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게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훨씬 그 이전이었던 2016년도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미국하고 협의된 사안이니까 일방적으로 패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서 조금 전에 한 말하고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말을 좀 많이 바꾸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니 미국하고 사드가 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폐기하냐 그러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다가 2017년도 돼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주장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었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100분 토론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시원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당장 북핵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북핵 대응 방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미 사드 부품이 반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드를 처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그 당시에 완전히 대세였던 상황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을 당시에 추격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재명은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했었고 유력하게 차기 대통령이 되실 뿐인데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야지 애매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상대국이 더 심하게 나올 것이라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을 공격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재명의 주장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말을 바꾼 것이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사드를 반대했었던 이유가 당시에 유력한 대권 주제였던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뿐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쪽에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측에서 이 계란을 던진 분에 대해서 이분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선처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그 대인배적인 면모를 이미 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번 정권에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 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아니 이재명이 배치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배치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고 계란을 집어 던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도 열어놨는데 계란을 던지려면은 윤석열한테 던져야지 이걸 왜 이재명한테 던진지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욕을 먹어야 될 것을 이재명이 대신 먹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프레임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대장동 의혹처럼 대장동 의혹 역시도 50억 원을 받아 먹은 것은 국민의힘 쪽이었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줄줄이 딸려 나왔던 것도 전부 다 국민의힘 쪽이었는데 이거 마저도 이 문제를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더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는 이런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으며 또 이재명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야권 진영을 비판을 하고 자신이 책임 정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유세 도중에 계란 세례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동정 여론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я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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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